반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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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애하고 반갑습니다 어제 어 굿 네이버에 가서 어 이제 누구죠? 그 켈로그의 과거를 듣고 그 다음에 아니 뭐 넣으려면 넣을 수 있어요 SSD는 일부러 내가 아끼는 거고 어 이제 빛나는 바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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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나는 바다를 가서 버질이라는 인스튜투드에서 탈출한 인간을 찾으라는 퀘스트를 받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 제 기억에 의하면은 여기가 레벨이 꽤 꽤 어느정도 받쳐준 다음에 가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레벨이 11인데 가면 자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금 어 서브 퀘스트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보스톤 경찰서를 들려있다가 어 뭐 주변에 또 가는 길이 있겠죠 어 이런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내 캐릭업이 맨날 아픈 것인가 그리고 내 캐릭업이 맨날 아픈 것인가 무게가 지금 165 답도 없네요 레벨업해서 무게를 하나 더 찍어야겠죠 그럼 쪼금 여유가 있을거에요 그럼 쪼금 여유가 있을거에요 자 물을 마시고 갑시다 으음 정렬을 같이 무게로 해놓고 꽃등심 스테이크와 더러운 물 4개 자 약간의 탈수 증상이지만 괜찮아요 근데 아직도 배가 고프네요 그래 야호가이 갈비를 먹읍시다 아이 배가 불러 좋아 가기전에 아이템 확인 좀 베이비 어 800원이 있고 이건 고정인가? 고정인거 같네 어 제가 따로 팔거는 켈로그의 권총을 팔아야되나 이거 솔직히 안쓸거 같은데 근데 폼으로 들고다녀야되나 싶기도하고 아 됐어요 그냥 갑시다 어 엄청 약해요 켈로그의 권총 솔직히 말해서 약해 아 데미지 50밖에 안돼 뭐 나중에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어 업그레이드를 좀 하면 권총 데미지 퍽을 안찍어서 그런걸 수도 있어요 아냐 나는 켈로그의 권총 쓴 적 한번도 없어 아 아 여긴 프레임드랍이 너무 심한 구간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프레임드랍이 심해요 요 시가지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야되는데 너무 심해 아 아 아 건방진 똥개 씨 빨리 이동합시다 오 잠깐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지도를 보호하니 이쪽이 아닙니다 빠질수도 있구요 오 프레임드랍 장난아니야 이 구간 쩔어 진짜 오 오잉? 아이씨 내 지뢰야? 흐흐흫 아이씨 화면이 안보였어 내가 밟은거였구나 개가 밟았나 이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죽고 시작하네 프레임드랍 때문에 못봤어요 저 부분 너무 심해 똥캄이라서 버틸수가 없다 아이씨 저희 시가지 건물은 진짜 컴퓨터가 못버티겠어요 한 20프레임으로 게임하는 느낌이야 나가는 길을 찾아야되는데 나가는 길을 찾아야되는데 자 다시갑시다 저게 넘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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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뭐 디엘씨 지금 한개인가 두개 나왔을걸요? 19일날에 한개 나오고 지금 한개인가 두개 나왔을걸요? It's motherfucking 로봇. 계조할 수도 있구만 파워하무 hip 스토리랑 여기서 길을 진짜 잘 찾아야되요 어우 오래걸려 도대체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야되지? 요 라인만 타버리면 편하거든요 여기까지 나가는게 일이란 말이야 요렇게 나가야되나? 요렇게 핵사고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쪽으로 나간길이 없는데 아 이쪽으로 나간길이 없는데 일로가야되나? 아 이 프레임 드롭때매 오호 수고 오호호 좋아 자멸을 하였군 이쪽으로 가야되나보다 아아 이길로 가면 되네 어우 렉 술잔 서점은 됐고 야생 구우르 야생 구우르 도구밑 개지 먹이는요 개저개 슈퍼 뮤탄트 척국이야 슈퍼 뮤탄트 척국이야 이거 왜있지? 길을 봅시다 차라리 차라리 윗길로 빠져나가기 훨씬 좋을거 같은데 이쪽으로 파고든거 또 아 괜찮을래 이윤은 모르겠지마 슈퍼 뮤탄트에 의해서 얘들이 다 죽은거 같은데 실패 난 안전한길을 가겠어 스읍 왼 어 야야 저I 킁혁이가 온다 쭈야돼 쭈야돼 킁킁이 온다 킁킁해 일단 쨉시다 아니야 쨔쨔쨔쨔쨔 으어어어 방사능 하지만 난 살아남았다 빠져남았어 이러면 된.. 어휴 놀래라 작은몸한테는 두방이면 죽어요 아니..큰몸한테 작은몸이 아니고 음..얘들을 잡아서 경험치를 좀 채워볼까 심류 좋은 격은 치고 슈퍼미턴트요 어우 프레임 드랍 장난아닌데 자 레벨업이 얼마 안남았어요 슈퍼미턴트 우리는 지금 경찰서로 가야됩니다 어 요기 이 경찰서를 가야되기 때문에 저기에 무궁무진한 아이템과 적들이 있겠지 난 그것을 얻으러 가겠다 오늘따라 프레임 드랍이 좀 심한거같은데 유명 모르겠다만 어 어우 장난아냐 흐헤헤헤 연한녀석 어디 넌 연하다고 자식아 슈퍼미턴트 내 슈퍼샷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게 폭발성 샷건이라가지구 폭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서그래요 아 나뭇도 없네 레전더리 몹을 잡고 득템을 했죠 원래 샷건이 제일 등급이 낮은 샷건이라서 좀 그렇긴하다가 저 스콜피온은 안건드는게 좋아요 저 스콜피온은 안건드는게 좋아요 굉장히 센 녀석이기 때문에 아 오우씨 오우씨 넌 그딴거 없답니다 이 샷건 앞에는 모든게 죽창이 되는구먼 평등하구먼 흐흐흐흐흐으 흐흐흐흐흐흐 흐흐하핰 흐흫 흐흐흐흐흐흐흐 건방지 뉴스 가도록 하죠 레벨을 했습니다 좋은 영상이야 자 지금 무게가 부족해가지고 매우매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맨날 떨어져 이건 이게 레벨업을 했으므로 무게 플러스 25 이제 무게가 210이 됐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기죠 아이템을 좀 든든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거에요 물론이라도 모자랄 수 놀래라 모자랄수도 있고 오쒸 살은 시체인척 인유였어 놀래키다니 침대가 있군요 세이브 좋아 밀리터리캡 밀리터리캡 장난감 요기 세이브 지점이 있다는거는 굉장히 좋아요 이제 곧 전투에 들어갈거기 때문에 요기 건너가 이제 경찰서거든요 얍 너너너너너너너너뛰 경찰서가 요거? 요거? 어 좀 델고 한데 주변에 위험한 것들은 없나보군요 어 굿 좋아 신뢰도약 어 아 놀래라 사람을 놀래키고 말이야 자 경찰서가 눈앞에 있습니다 아 거기서 사운드 들리지 않나요? 이거요? 그 퀘스트가 경찰서에 무언가가 있다 라는걸 봤고 지금 빛나는 바다를 가기 전에 들르고 있는거에요 근데 경찰서 어떻게 가야되 이거 잠깐 경찰서님 파크어 퀸 넌 누구냐 어 됐고 요기군 흠 싱글게임이고 어 엔딩 보고 다시 보는거에요 이번에 모드를 아 그 난인으로 올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엔딩 볼 때는 영어여가지고 스토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러 왔죠 이게 경찰서래요 아 아 아 아유유 어제 그 얻은 정보로는 여기에 굉장한 소지품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예스 뭐가 있는지 모도록 하지 여기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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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코넬리 차량절도 사건기로 상태 보관중 보스턴남부 캐비닛 뭐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죠 다 내꺼야 저게 사람이 없다고 다 찝아가겠어 함정 따위는 없나? 아니 흔히 미친돈개 그 왜 아직 그 아라나 또 아라나 저 이 똥개 자식들 호락호락하게 추진 않는군 오우야 저런건 깨우면 안 돼요 컴퓨터는 고장났고 이런건 깨우지 맙시다 괜히 깨웠다가 불똥 튀어요 10미리 권총 매트리스에서 잠도 잘 수 있군 먹고 세이브가 됐으니 워 야하 아이고 으응 으응 스위트 어 탄 탄 천 샷건 탄 음 근데 뭐 그거 빼고는 에뛰띠 윈터의 홀로테이프 한번 재생해볼까 아 어떻게 하더라 이거 여기 있네요 메세지 로즈리고 팔로마 오케이 어 이거 전에 들은거잖아 이 전에 들은거에요 이거 아닌가 똑같은게 있네 여기 증거물이였나 증거물이였나 오우씨 젤 처음에 본게임 몰라요 오우씨 근데 경찰서에 왜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뭐야 이게 왜 아무것도 없지 이럴리가 없는데 아이고 이럴리가 없는데 아 아 에디 윈터 에 대한 정보를 자꾸 얻으면서 이동하는거구나 퀸시 경찰서 또 지도가 갱신됐죠 어디냐 어메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야되요 이젠 밑으로 내려가야되요 야 이게 연관이 되는구나 딱 하룻밤 자고 세이브 한 다음 갑시다 좀 멀긴 한데 어차피 지금 요 빛나는 바다를 갈려면은 뭐 이렇게 가든 요기서 이렇게 가든 비슷한거 같아요 자고있는게 아니고 죽은애에요 도둑 아 아 네 뭐니 하니 다 아 아 네 아 아 아 안 예 뭐 여기를 잘한것처럼 길을 걸어갔다고? 힘들어 죽겠구만? 요점만 말해라 선생님 어... 나 되게 눈높은 사람인데? 아니 뭐야 야 야 버티버드 거기 떨어졌지 이씨 계속해봐 뭐? 카드가 뭐야 생각해보지 중간엔 새끼... 나 뭐 멍청한 놈이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나를 모욕한 놈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혼방지 뉴스 나를 모욕을래 근데 아무것도 안주네 됐어요? 여기 레이더 있는것 같은데? 레이더 기지 아니에요? 양아치 레이더 기지를 한번 털 때가 됐나 어? 그러게 헬기 떨어진 데 가봐야지 뭐지? 이거 아니야 이거 내 옆에 바로 떨어졌어 근데 아이템으로 보이는거는 하나도 없는데요 이게 몸인가? 이게 몸인가? 뭐 없는데? 아 아무것도 없어 어? 조종사다 조종사 찾았다 현모 없네요 아 도대체 어떻게 떨어져야 조종사가 이따구로 날아가 아우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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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렉 오우 따뜻해 떨어졌는데 살고 있다니 아무것도 없는듯 맞죠? 없죠? 확실하죠? 됐어요 됐어요 일단 우리는 퀸시 경찰서를 가야되기 때문에 어음 여기를 굳이 털 필요는 없는데 여기를 굳이 털 필요는 없는데 여기 봐봐 여기 양아치들이잖아 그냥 굳이 털 필요는 없냐 굳이는 양아치들을 상대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오 뭐야 사이코잖아? 양아치도 아니고 아우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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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명 없네 뭐야 되게 간단한 곳이잖아 괜히 긴장했네 아 뭐 없네 세이브하고 아이템이나 털어 갑시다 걔도 뭐 좀 가져갈거라도 좀 가져갈거라도 있겠지 명색의 레이더 기지인데 말이죠 와 나 근데 프레임드랍 장난 아니야 지금 미친 것 같아 아우 오 진짜 없나 여기 에이 거짓아나? 아 진짜 뭐 없는 곳이네요 그냥 시간 낭비했네 가자 퀸시 이런 폭풍이 분다 꽝 잠잠 하룻밤 더 자야되나? 됐스 유들유들하게 게임을 해야되요 그리고 지금 밤인데 괜찮을까? 폭풍이 방사능 폭풍이라고 이제 방사능이 몰아치는 거예요 뭔가 수상한데 뭔가 기지 같지 않아요? 유니버시티 포인트 유니버시티 포인트 는 아니었던 걸로 격갑시다 긴가민가한데 차가 날라다닌다 뭐지? 뭐지? 오 오잉? 누구냐 넌 나를 속일 수는 없지 나 이놈 저거는 없잖아 내가 꺼내야 아직은 안 돼? 내가 꺼내야 너는 아직 안 돼? 나 꺼내야 빈정 돼야지 그냥 마요네즈 나한테 그냥 내가 두고 구경할 수 있겠다 2단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니까 웃긴다 그니까 웃긴다고 그니까 웃긴 사람은 아는 사람을 오케 오 수상지단을 써도 된다고 했어 생각해보고 꺼내주도록 하죠 아 뭐야 내꺼 내가 아이씨 스플래쉬에 내가 맞았어 아 나 냉장고와 관련된 사연 구리네 이 부모님은 죽었어 미국 같다고 아이씨 안속네 음 낡은집을 찾았지 이제 울어 퀸씨 페어 지도가 갱신된거 보니까 퀸씨 경찰서 가는 그 길인가봐요 가는 김에 그거하면 되겠네 잘됐네 아 잠깐 배가 고프네 왜이렇게 배가 고픈거야? 아 그리고 여러분 저게 빛나는 그 호수 호수? 바다? 저기에요 퀘스트지역 저기가 해폭탄을 직격으로 맞은 곳 여기를 가야되요 퀘스타로 메인퀘스트 가는김에 이제 퀘시지역을 들리고 있는건데 여긴 아직 방상때문에 이렇게 빛나고 있죠 저기가 메인퀘지역이에요 어 방상호수 우린 저길 가야되 아 아 에 에 에 에 이름이 케이트요? 스파이크 도그아머? 뭐야 이거 바마름도 없잖아 누구냐 누구냐 넌 블랙? 그거 가치가 있나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어 아 아아 아 미친 아 이거 때문에 그것도 있거든 왜이렇게 이름있는 사냥개가 자꾸와요? 왜이래 이거 불안하게 시리 잠깐잠깐잠깐잠깐 이백캠 계속하자 계속하자 자 이러봐 야 너 자꾸 민다 나 지금 말 못걸게 하려고 넌 뭐하는 사람이야 뭐야 뭐야 아 팔거라고 팔거야 팔거 알았었어 팔거야 그리고 너 갑옷 되게 좋아보인다 적당한 가격으로 괜찮아 기다려 괜찮아 기다려 조금만 있어봐 다이게 어 허허 실실작 근데 그니까 싹 그니까 그니까